8월 마지막 날 보도국입니다. 대부분 오래된 도시에는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유교를 교육하던 향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에 설립한 일종의 국립중등교육기관인데요. 지난 7월부터 저희 보도국에서는 평택에 소지한 향교의 공금 횡령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알려지면서 평택 향교의 대표격인 전교가 사임하고 새로운 전교가 선출됐는데요. 그런데 신임 전교라는 분이 문제가 됐던 전임자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조직의 정관까지 바꿔 전 전교에게 회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지역 유림들은 물론 지역 시민단체들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평택 향교가 빌이 온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깨끗한 선비정신을 떠오르게 했던 향교는 어디 갔는지 우리 기자들이 이 소식을 자세히 취재 중입니다. 다음 주말이면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가 3년째 이어지면서 그 의미도 많이 축소된 듯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추석 차례상 준비에 대한 우리 주부들의 비용 부담은 더 무겁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차례상 비용 부담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우리 보도국 기자들이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방송 BTV 뉴스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안정된 삶을 위한 고민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많은 시청 바랍니다.